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테슬라 일본봉 차트 보시면서 미노리 준비한 속보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랜딩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고급리를 장기화시키는데도 미국의 경기가 쉽기는커녕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제 공개된 4월 경기 공향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경기가 여전히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준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2월 말 이후 약간 더 확장했다고 했지만 냉정히 말하면 경제지표는 계속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설마설마 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가 계속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있는 소식입니다. 주택시장도 다시금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기준금리 인하가 유언해지면서 다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모기지금리는 7% 이상으로 반등했고 주택수요자들이 주춤하면서 거래가 미진한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3월 기존 주택매매는 전월비 4.3%나 감소해서 코로나 기간 중이었던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모기지사인 프레디맥은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가 25BP에 오른 7.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주간 증가폭입니다. 모기지금리는 2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3월 주택판매에 큰 부담을 안겼는데요. 최근에 차입비용이 급증하면서 주택을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는 지적입니다. 보험료와 재산세, 유지관리비 등을 소유하는 데 드는 기타 비용도 증가했는데요. 주택의 소유자들은 부동산중개인업자가 대금을 받는 방법을 관리하는 규칙이 어떻게 변경될지 그리고 그러한 변경으로 전체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죠. 동부는 예전부터 좀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서부는 부동산 집을 사고 팔 때 집 주인이 다 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또한 법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의 수수료를 확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브로커 좋은 시절 다 갔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시장을 얼어붙게 한다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신규 주택 건설 또 지금 많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테슬라 오늘 장중에 150불이 깨졌었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보이시죠? 150불이 깨진 148.70 찍고 시장이 하루 종일 이렇게 눌려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끝내기 1시간 전에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S&P500도 5천이 깨질 뻔했습니다. 5천 1.89까지 왔는데 여러분 아직 장 안 끝났습니다. 1시간 동안에 어떠한 변수가 보여질지 좀 더 냉정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진작 미주논를 좀 들으시지. 아무튼 죽지 않습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블랙스톤이 세계에서 가장 큰 대체 자산 관리자가 신용 전략으로 돈을 벌면서 예상보다 높은 1분기 수익을 올렸다고 오늘 보도가 됐네요. 블랙스톤은 배당금을 지불하는 현금의 양을 나타내는 1분기 분배 가능한 수익을 발표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97센트와 문석가들의 추정치 97센트보다 높은 주당 98센트인 12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다소 불안정한 공개 시장에도 불구하고 블랙스톤은 1분기에 340억 달러를 모금하여 총관리 자산을 전년동기에 약 9,910억 달러에서 1조 60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유입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172억 달러는 기업의 자금 조달 솔루션을 제공하고 은행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기업 신용과 에너지 투자를 위한 인프라 및 자산 기반 신용 전략을 포함한 신용 전략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IMF가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성장하는데 중국의 둔화가 리스크다라고 하는 발표를 좀 했네요. 글로벌 대형 연기금들이 미국 증시에서 얻은 성과를 실현하면서 이른바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연기금이 있거든요.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주식장이 하락하게 하는데 또 1조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고점에서 하락으로 반전될 때 나타난 시그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신규 실업상 청구건수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건수가 한 주 전과 동일한 21만 2천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블룸버그 전문가 집계시장 전망치를 소폭 밑돌았는데요. 미국의 실업상 청구건수는 탄탄한 미국 고용시장을 반영하며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이던 실업상 청구건수가 9월 중순 이후 20만 건대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최소 2주 이상 실업상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상 청구건수도 3월 31일에서 4월 6일 약 181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부 다 2천 건 늘었지만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실업상 청구 규모는 주중에 발생한 해고건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는데요. 실업상 청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노동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고용이 여전히 강하다는 거죠. 연준은 고용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은 지난 16일 고용시장의 지속적 강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 기미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를 더 늦출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제도 그랬죠. 시장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9월까지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오늘 테슬라 초반에 정말 칼처럼 빠졌죠. 도이치뱅크의 목표가 하락 리포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테슬라가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갱신하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언론들도 지금 앞다투어서 때려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치사한 빤스장이. 이런 가운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테슬라가 여러분 인력 감축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직원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출근했다고 합니다. 즉 인력 감축에 대한 해고 이메일을 주말에 보냈는데 월요일에 영문도 모르고 출근한 직원들이 사원증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걸 듣고 아 내가 잘렸구나. 17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 전현직 근로자 5명이 제보를 통해 일론 머스크가 전체 직원 가운데 10% 이상을 해고할 것이라고 통보했지만 근로자의 일부는 출근할 때까지 자신이 해고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제보자는 월요일 아침에 보안팀이 서틀에서 내리는 직원들의 사원증을 스캔하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경비원들이 현장에서 근로자가 배치를 차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하지만 직접 스캔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보안팀이 이 같은 확인 절차를 거쳐 해고된 근로자들을 골라내면서 별도의 벤에 태워 돌려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 좀 잔인하네. 배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해고된 직원이라는 게 보안팀의 설명이었고요. 이 같은 혼란이 빚어진 것은 회사가 지난 14일 1월 늦은 밤에 개인 이메일을 통해 해고를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해고된 직원에게 발송된 메일에는 즉시 해고 처리되며 48시간 이내로 퇴직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최근 인력 감축 소식을 공지하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강조를 했는데요. 머스크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의 여러 공장을 확장하고 급속히 성장해 오면서 특정 영역들에서 역할과 직무가 중복됐다면서 다음 단계의 성장을 준비하면서 비용의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사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되게 냉정해요. 젠틀한 것 같지만 그건 돈 안 들은 데서 젠틀한 거고요. 돈이 걸려있으면 정말 정말 냉정합니다. 일하다가도 이메일 한 통으로 띵.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그래도 좀 사정에 테슬라에 근무했던 이들은 대부분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잡을 잡는 데는 어렵지는 않지만 다 원수로 돌아 쓰겠죠. 마무리를 할 때도 사람은 만날 때보다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많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나중에 저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본인이 돌려받거든요. 일론 듣고 있니? 마무리 잘해라. 그러지 말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또 하나의 소식입니다. 560억 달러의 보상안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자 이사회가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재상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취소시켰는데요. 이거 자꾸만 지금 사장한테 주려고 일론한테 주려고 77조 원 주려고 주주총회에 다시 밀어붙이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참 이런 소식 말고 테슬라의 좋은 소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전해드리고 싶은 제 마음을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이 일본에 약 11조 원을 투자해 데이터 센터를 증설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마소에 이어 아마존에 이어 일본 내 데이터 증설 근데 왜 자꾸 일본에만 증설하는 거야? 한국 놔두고 아 참 이것도 좀 속상하네요. 그쵸? 중국이 헛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기네들의 수출 덕에 세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 세상 돌아가는 혼자만의 이 세계 속에 갇혀서 또라이짓 하는 인간들은 어디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프리장에서 TSMC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 좀 안 좋았죠? 일단은 TSMC는 시장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1분기에 매출액과 순이익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숨을 돌리게 했는데 문제는 시장이 그렇게 받아주질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 조금 후에 이제 오늘 애프터장에서 발표 예정에 있는 넷플릭스가 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이 아직 지금 이렇거든요. 넷플릭스가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모든 전세계의 눈이 지금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장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봐요.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시장이 그걸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이 주식에 비하면 테슬라는 양반입니다. 바로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리비안 큰일 났습니다. 한때 리비안은 테슬라의 대항마로까지 주목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리비안의 주가가 여러분 10불 깨진 지 오래고요. 8불 74까지 추락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올 들어서 62.7% 상장 직후인 2021년 11월 기록한 최고가 대비 무려 94.9%가 추락했습니다. 저희 동네 리비안 회사만 없었으면 제가 리비안 쇼트를 닝조하게 치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리비안 쇼트 안 쳤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다른 소식 더 있지만 오늘 중요한 소식은 한번 여러분 심려물 금리 모습 볼까요? 금리 역시 키워드는 금리죠. 금리가 이렇게 치솟으니까 주가가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유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금리 꼭 트레이딩 할 때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S&P500 다시 꺾이면서 5010 아 좀 불안불안하네요. 그쵸? 막판에 40분 남았는데 테슬라 볼까요? 일단 오늘 거래량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일단 83.78 여전히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매도 하락일 때는 테슬라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는 테슬라 진입자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치투자에 장기적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직 들어갈 자리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드렸고 제가 매수자리 짚어드린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제가 좀 이렇게 찡찡찡 거렸더니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지 아휴 제가 정말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 와중에 제 마음을 좀 훈훈하게 하는 카톡이 와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팀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자 통당기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한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0불이 너무 부담되고 꼭 이렇게 장사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50불 내고 이렇게 많은 내용을 배워도 되나 싶은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 인생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역주행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마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가르쳐 주신 대로 실전 중심의 멤버십 영상을 따라 공부하다 보니까 저의 계좌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팀장님이 강조하시던 혼절배 혼을 담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의 칭찬을 받는 제자가 되어 꼭 팀장님 만나러 미국에 한번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이렇게 만족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분들이 만족하십니다. 여러분 50불 아껴려다가 5천불 까먹습니다. 여러분 주식도 투자고요. 모든 게 투자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50불 이상의 귀한 배우물 여러분들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요.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더 들으시면서 마음이 움직이실 때 커피 멤버십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성투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아 테슬라 차트 분석해 주기로 했는데 재송 하다가 말고 뭐한 거예요 지금 자 한번 볼까요 사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테슬라는 지금 보십시오. 냉정하게 분석을 할게요. 오늘 개파락이 발생을 했죠. 근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며칠 전에도 개파락이 발생했잖아요. 개파락이 발생하면 갭을 맥구로 쫙쫙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수세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식으로 심지어 그저께는 어저께 그저께는 개파락을 했지만 같은 도치가 나왔지만 색깔이 틀리죠. 얘는 파랑 얘는 오늘은 빨강 그저께가 더 좋았던 거예요. 매수세도 매수 매수 거래량 근데 지금은 빨간색 도치캔들의 빨간색 거래량 이거는 뭐죠? 드디어 못 버티고 이제 팔기 시작한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 손절할 타임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은 테슬라를 손절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세요. 오늘 148.70까지 찍었는데 이 148불이라고 하는 거는 테슬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지지선이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지난번 2022년 12월 말에 100불 초반까지 찍고 반등해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어디서 조정받다가 어디서 다시 올라갔냐면 바로 이 가격대였던 거예요. 152불 근데 오늘 그게 깨졌다는 거죠. 없어 시리야 그냥 가만히 사라져라 너 애플 주가 관리나 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세요. 물어볼까? 시리야 애플 주식이 왜 이렇게 흘러? 애플 주식이 미국 달러 4센트 또는 0.62%만큼 하락하여 166 미국 달러 96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리야 애플 주식 언제 올라가? 시리야 애플 주식 언제 올라가? 여러분 보셨죠? 지지한테 불리한 거는 대답을 안 해. 시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깨졌다는 거예요. 오늘이 목요일인데 내일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 지금 보세요.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50일 1분봉 차트이긴 하지만 추세를 지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러한 매수세가 여러분 기간 매수세예요. 개인은 이렇게 안 사요. 개인은 지금 버티지 버티고만 있지 매수가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저는 테슬라의 희망 중의 하나가 어제도 아크노는 좀 샀더라고요. 기관들이 지금 테슬라를 매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좀 더 많이 사주면 좋죠. 너무 조금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분 한편으로 지금 기관들이 왜 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들의 생각을 또 걱정할 때는 아니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늘 드릴 말씀이지만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그렇죠? 어차피 올해는 올해 테슬라 농사 힘들다 그랬잖아요. 내년을 준비하고 올 연말을 준비해야죠. 그나저나 금리가 지금 테슬라의 발목을 많이 잡고 있는데 계속해서 미즈노를 구독하시면서 매일매일 테슬라의 흐름들을 제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